가수 성시경이 통역병으로 19일 미국행에 오릅니다. 한 며칠 따르면 성시경은 육군 장군들의 통역병 임무를 맡고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고 전했는데요. 현재 원주 1군사령부 내 군악대에서 복무 중인 성시경은 능숙한 영어 실력을 인정받아 국립편충원에 6개월가량 통역병으로 파견된 적이 있으며 이후에도 통역병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성시경은 최근 마지막 군휴가를 나왔으며 오는 5월 17일 재배할 예정입니다.